2023년 5월 21일 일요일 아침이에요. 상쾌한 일요일. 언제나 일요일은 상쾌하죠. 며칠 전에 미국 패트리옥과 킨잘. 그리고 키에프죠. 키에프의 킨... 이게 패트리옥 시스템. 지금... 엄청나죠? 우크라이나 키에프에 러시아에 미사일 공격이 있었고. 그걸 막기 위해서 패트리옥 시스템이 공격을 했더랬어요. 이게 패트리옥. 여파템이에요. 이게 지금 패트리옥 시스템 방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 한 발이 50억짜리에요. 50억짜리를 2분만에 30발을 소진을 다했죠. 그러고 난 뒤에 여기 시스템은 아마 폭발을 당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최근에 놓았던 영상입니다. 상당히 이런 영상이 실시간으로 참 볼 수 있다는게 세상이 참... 특이... 세상이 급겨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우리가 요격했다. 그러니까 킨잘을 요격. 성공. 또 러시아는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패트리옥 시스템을 파괴했다. 그러면 둘 중에... 죄송합니다. 둘 중에 한쪽은 틀린 말이에요. 그죠? 두개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잖아요. 어느 쪽이 옳은 말을 하느냐 맞는 말을 하느냐 참을 얘기하느냐 라고 하는 건데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무 말 대잔치 너도 나도 다 아무 말 다 하고 있어요. 영국도 한마디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한마디 하고 있고 폴란드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 패트리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니까 패트리옥은 미국의 어떤 대중국 대 러시아 전략의 핵심 자산입니다. 핵심 자산 그래서 이걸 전략 자산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핵심 자산이고 지도를 나중에 한번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패트리옥이 배치되어 있는 글로벌 맵 글로벌 맵 오버 패트리옥 미사일 그래서 전 세계에 패트리옥 미사일이 배치된 지역을 쭉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옛날 지도입니다. 최근 건 아니네요. 요렇게 중국과 러시아를 둘러싸고 요렇게 뱅 돌아가게끔 한국도 배치되어 있고 일본도 돼 있고 대만도 있고 요렇게 뱅 돌아가면서 요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에서 미국 쪽을 향해서 서른발 레이더 하고 그리고 제어 장치 제어 통제하는 개혁이라고 해요. 개어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어 장치 합해서 합해서 이 세트로 1조 5천억 정도 돼 있고 우리나라에도 요게 두 세트인가 들어가 있죠. 상당히 큰 비싼 자산으로 그리고 그리고 또 지금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낙토 가입하면서 핀란드와 스웨덴도 이걸 또 설치를 구매할 거에요. 구매할 거고 밑에는 지금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 3국 얘네들도 설치를 할 거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또 들어갔죠. 설치했고 지금 여기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폴란드죠. 폴란드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가 옛날 지도입니다. 옛날 지도이고 최신 지도로 보신다고 그러면 뱅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인도와 여기 뭐라 그래야 되나요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말, 요스 여기를 빼고 여기를 빼고는 뱅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상당히 핵심 자선이고 만약 얘가 성능을 재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말 그대로 끝장난 겁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오늘 페트리드하고 사드랑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르긴 하죠. 사드 우리나라에도 와있는 사드 같은 경우 사드는 뭐 재미삼아 얘기를 하죠. 사실 저는 개발자니까 군사적으로는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일 필요도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만 얘기를 하자면 사드는 얘는 볼리스틱 미사일 그러니까 볼리스틱 미스틱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디펜스 디펜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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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배터리 아웃은 볼리스틱이 아니고 크루즈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에요. 크루즈하고 미스일 방어 시스템인데 차이점이 뭐냐 라고 하는 건데 직선으로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으로 삑 날라가면 그거는 크루즈 미사일이고 그러지 않고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뚝 떨어져 내려오는 공처럼 원을 그리는 것 원을 그리니까 볼이잖아요 볼 볼은 둥글다 말이죠 둥근 공처럼 대기권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은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보통 ICBM이라고 표현하죠 ICBM 이걸 막는게 사드예요 그리고 패터리 아웃은 크루즈 직선으로 날아오는 뭔가를 막는 것입니다 얘는 금거리 방어 체제고 얘는 장거리 원거리 방어 체제 대륙간 탄도탄을 막는 목적이에요 용도는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건 사드와 패터리 아웃 두개가 미국의 어떤 방어 체제의 가장 정수입니다 핵심이에요 만약 이것이 무용하다 제 용도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미국의 모든 전략체계가 다시 송두리째 파괴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킨자를 요격했다 하고 미국 국방부죠 펜타곤에서는 그렇게 일하고 그리고 러시아는 또 반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를 알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배터리 아웃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딱 있어요 중간점에 있다고 가정하죠 중간에 있고 얘는 이만큼 지역을 방어하는 겁니다 이만큼의 지역 그러니까 이제 이제 여기를 향해서 뭔가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예요 킨잘 아이엠 킨잘 킨잘 킨잘이 삐익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얘가 이쪽으로 삐익 날아간단 말이에요 휙 날아가면 그러면 패티리아웃이 얘를 요격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니까 얘는 마하5 근데 킨잘은 최대 마하10 이란 말이죠 마하10 마하10 마하5로 마하10을 막을 방법이 없죠 음속이 10배고 5배잖아요 그죠 옆으로 지나가면 못 막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오는건 막을 수가 있죠 만약에 정확하게 자기를 향해서 날라오고 있다 킨잘 아이엠 킨잘 하고 날라온다 얘는 음속이의 10배라 하더라도 자기를 향해서 날라오는건 당연히 막을 수가 있죠 왜냐니까 얘는 타자잖아요 타자 타자고 얘는 투수가 던진 공이에요 투수의 공입니다 공이 타자의 배트보다 더 빠르다 하더라도 타자가 배트로 공을 맞추죠 왜냐 자기를 향해서 오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포수의 글로벌을 향해서 날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 오는게 아니고 옆으로 지나간다 여기를 지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킨잘 그럼 얘를 어떻게 막느냐는거죠 얘가 얘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얘는 속도가 10입니다 얘는 5예요 5로 10을 따라잡아서 요기할 방법이 없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닐까 배트리어스는 자기를 막기 위해서 만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방어 시스템은 없습니다 경비병 경비병 중에서 자기 몸을 방어 지키기 위한 경비병은 없어요 그죠 뭐 어떤 경비병이 있다고 하면 경비병에 경비를 쓰는 병사는 자기 뒤에 있는 뭔가를 방어하거나 지키기 위한 것이지 자기 자신의 몸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죠 배트리어스는 그 자체로 이미 그러니까 극초음성 무기가 등장하면서 더 이상 방어 미사일 요객 시스템은 의미가 없어진 거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렇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도 방어를 못한 상황이 됐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저기 여기 뭐 했나요 유튜브 영상을 좀 봤었지만 유튜브 영상에서도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자 여기에 한 발 한 발 당 이게 50억짜리를 2분 동안에 30발을 발사한 겁니다 그럼 다 소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 1500억 원어치 그러니까 여기 이 장소에 1500억 원어치의 미사일이 있는데 그 30발을 소진을 해버리면 2분 만에 소진했죠 그럼 얘는 더 이상 방어할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30발을 소진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그냥 저렴한 미사일 매우 저렴한 퀸자리 아니라 야혼트 같은 매우 비슷하지만 저렴한 야혼트 미사일 같은 것을 날리면 되는 거예요 얘를 한 30발 날리는 거예요 얘는 마하 3이나 5 정도 수준으로 날라가겠죠 날라가서 그럼 어쨌거나 배터리에어터는 얘를 막기 위해서 얘를 안 막으면 얘가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30발을 소진할 수밖에 없어요 30발 소진하고 나면 그런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런 다음엔 킨젤 한 발 보내서 파괴하면 됐어요 얘를 정확하게 이번에 일어났던 시추에이션 며칠 전에 KFS 일어난 상황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먼저 이 30발을 다 소진을 시키고 그죠 순식간에 한 발에 50억짜리 와 이거 한 발에 아파트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한 다섯채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일회성이에요 일회용품으로 일회용품으로 와 강남 아파트 청담동의 가장 비싼 단독주택 이게 핑핑 날아가고 있죠 소진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어떻게 민지가 되시나요 요게 이번에 있었던 얘기에요 그래서 킨젤 같은 어떤 극초음속 무기를 이번에 미국에서는 요괴했다 러시아에서는 배터리업 파괴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1 더하기 1은 2라는 생각하면 돼요 1 더하기 1은 2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미국 국방부에서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킨젤을 이번에 막아냈다 우리는 손실만 데미지만 좀 있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는 1 더하기 1은 2가 안 돼 2라는 걸 이게 내 머릿속에서는 개선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중화합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것만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 내 머리가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 정도로 파괴할 정도는 된다 라고 하면은 미국이 하는 얘기는 다 뻥입니다 다 아무 말 되지 않지 아무 말 하루도 안 지나서 다 들통날 얘기를 막 쏟아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말론 김에 또 기에프에서 디플리티드 우라니엄 이거 언제 한번 얘기했었죠 우라니엄 이걸 한국말은 열화우라니엄탄이라고 표현하는데 열화 열화라고 하는 열은 임피어리얼 열 열등하다 할 때 그 열입니다 한자로 열등한 그러니까 우라늄은 우라늄인데 우라늄이 가지고 있는 핵연료 원자탄이나 핵무기로 사용할 수준이 안 되는 우라늄으로 만든 저승 저급 그러니까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 저급의 핵무기 저급 핵무기 이게 열화우라늄탄인데 이걸 영국에서 엄청 보내주는 뭐예요 영국에서 우크라이나로 우크라이나로 엄청 보냈는데 요게 그 이번에도 킨절이었는지 뭐였는지 킨절 아니고 야원도급이었는지 러시아에서 보내서 다 파괴돼 버렸죠 요것도 영상에 한번 있을 거예요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라서 우리나라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도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킨에프 킨에프 어 뭐 메시브 메시브 익스플로자 그래서 뭐 디플리티드 디플리티드 우라늄 요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죠 그러면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요거죠 정확히 놓았네요 자 요 요 장면 요게 지금 열화우라늄탄을 쌓아둔 웨어하우스 창고죠 무기고가 폭발하는 장면인데 뭔가 원자탄 터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버섯구름 생기고 그죠 뭔가 원자탄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게 이게 일종의 원자탄이죠 일종의 원자탄이 폭발한 상황이에요 요것도 이제 파괴가 됐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하냐니까 우크라이나는 음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수도죠 수도 그리고 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냥 후쿠시마가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옥토입니다. 최고의 옥토. 가장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카자흐스탄 북부 여기 연결되는 곳인데 이게 이제 그 말 그대로 후쿠시마 농산물이 된 겁니다. 이게 최근에 있었던 대응 사건이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 패트리아트와 러시아 퀸절 간의 진실 게임. 누가 옳은 말을 하는지는 1다기 1은 2. 그것만 생각하면 어느 쪽이 맞는 말을 하는지 바로 파괴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한국의 국군 한국 50만 병력 전력이라고 할까요? 전력. 전력 자산의 핵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50만 전력 자산 중에서 기갑도 있고 그리고 해군의 함정도 있고 그리고 잠수함도 있고 또 비행기 편대, 전투기도 있고 등등등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것들 중에서 킨잘과 같은 극초음속 하이퍼소닉 미사일을 대행할 수 있는 하이퍼소닉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 잠수함은 피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은 생각보다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잠수함을 제외한 나머지 50만 보병, 기갑. 우리 한국도 기갑 전력이 상당하죠. 그리고 자주포. K21이라고 그러나요? K21 자주포 등등 중에서. 이 중에서 잠수함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제 전투에서 상대방이 극초음속 무기. 그러니까 킨잘 정도 수준의 극초음속 무기. 킨잘이 비싸요. 킨잘 한대 가격이 100억이 넘습니다. 한 100억 정도 할 거예요. 킨잘. 야혼터는 좀 싸죠. 야혼터는 한 10억 정도면 상관될 겁니다. 야혼터나 킨잘 정도의 무기를 갖추고 있는 국가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중에서 쓸모 있는 것은 예 하나. 나머지는 다 쓸모가 없습니다. 전투기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하이퍼소닉을 막을 수 있는 무기 체제는 없는가? 라고 했을 때 있죠. S-400. 제가 알고 있는 범인 S는 러시아의 S-400이 유일합니다. 얘는 마하텐까지 방어를 가능해요. 마하텐. 그러니까 극초음속 무기를 막기 위해서는 방어체계도 극초음속이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토끼를 잡으려면 토끼만큼 빨려야 되겠죠. 사냥개가 토끼를 잡는데 사냥개의 속도가 거북이 속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극초음속 무기를 따라잡을 만한 방어체계를 갖춘 나라는 극초음속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밖에 없죠. 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나라는 누구예요? 중국하고 러시아밖에 없어요. 극초음속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중국, 러시아밖에 없고 따라서 이 방어체제를 만들 수 있는 나라도 중국, 러시아밖에 없고 러시아의 S-400이 유일하게, 유일한 극초음속 방어체예요. 극초음속 방어체. 제가 알게 된 범위는 그래요. 얘는 마하텐까지. 이미 얘의 속도가 마하텐. 그러니까 극초음속 무기로서 극초음속 무기를 잡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도 100% 잡을 수는 없어요. 말 놓은 김에 몇 가지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잘생겼습니다.